영등포평생학습관이 마음을 지휘하는 인성태교교실의 수강생을 보집합니다. 이달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총 4회간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. 임신부 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대상이며 태교의 목적, 태교의 필요성, 태교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.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에버러닝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